뭐 어때? 안 된대? 아이고, 멋있어요. 안 돼? 아니, 안 되진 않아. 그런데 우리 지금 아침에 공룡동 교회로 출발합니다.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아주 멋지게 햇볕이 아주 좋네요. 운동화 딱 받고 있네. 거기 장아도 다 있고 그러네. 뒷좌석에. 감사합니다. 우리 교회 갑시다. 우리 침내받으신 분이 기다리고 계신대요. 굳하신 분도 뭔지 궁금하네요. 갑시다. 나이가 많아.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 얼마나 좋겠어요. 좋네요. 하소서 Guide 뵙전zcz